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봉급생활자입회에서 어떤 종류의 자영업이든 자기 사업을 하다보면 경기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경기가 가라앉는 것 내려앉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죠 저는 자기 일을 해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경기 상황은 과거의 불황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황이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불황이구나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래의 실종이라 부를 수 있는 상태로 한국 경제가 접어들고 있다 그런 거래망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줄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총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한 폐렴은 가득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량 자체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깊은 불황을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경제정책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이런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좀 나쁘다 그리고 호전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바닥 경기를 알 가능성이 참 낮습니다 매출액이 반토막이 되거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부분을 키워서 그러니까 세금을 먹고 자라는 부분을 키워서 경제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는 재정을 풀어서 공공일자리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아주 확고합니다 지난 3년간 공공 분야에서 정규직만 19만 명이 늘었습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17만 5천명이 1년 사이에 1만 8천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전년 대비 10.8% 늘어났는데 354곳의 공공기관들은 총 27조 7,444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적자고 손에 꼽을 정도가 흑자할 겁니다 대부분이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정책과 노선 때문에 세금 부담이 계속 높아집니다 근래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한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최악의 저승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주범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은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잘못된 정책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난 3년 가깝게 추진해온 경기 안정화 정책은 80년 역사에 거시경제학이 가르치는 경기 안정화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가르친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쓰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제대로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은 저 친구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혹평을 해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의 급등 주 52시간 근무제 획일적 도입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에 대한 획일적 정규직화 이 같은 모든 정책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들은 공급을 줄이는 정책들입니다 경기가 꺼져가지고 한참 내려가는 상황에서 공급마저 줄이는 정책을 강요하니까 얼마나 무도하고 무지하고 황당한 정부입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가라앉는 상태에서 공급마저 줄이는 그런 정책을 강행한 겁니다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경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또 수요를 줄이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마구 내놓은 겁니다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 법인세 인상, 조세 및 준조세 인상 그 다음에 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법, 하도급 등 모든 반기업적 규제정책의 대부분은 수요 억제에 모아지는 거죠 이런 정책들은 필요하다면 모두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확장될 때 도입되는 정책 카드입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경기가 가라앉을 때는 법인세를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서 수요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나갔는데 유독 한국만 법인세를 올려버린 겁니다 여기에 달아도 일반 가게는 조세 및 준조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가게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 가처분 소득 자체가 계속 줄어들으니까 물건을 더 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정책 철학을, 이런 정책 노선을 앞으로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하에서 경제 상황은 온전하게 유지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경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강의하니까 더 가속화시켜서 경기가 가라앉도록 만드는 거죠 정상적인 사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실물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 실종으로 맨 먼저 망하는 그런 군이 바로 한계기업부터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한계기업은 지금 대부분의 한국에서는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에서 시작한 실물 경기는 자영업에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규모가 큰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쪽으로 확산되겠죠 그리고 자영업의 몰락이라는 부분에 시작된 것은 그런 실물 위기가 실물 위기에 거치지 않을 거다 이야기 그 실물 위기는 점점점점 더 확산되어 갈 것이다 불황에서는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처방을 모두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를 볼 때면 딱 한 문장으로 청개구리 정권이다, 청개구리 정권이다, 청개구리 정책이다, 청개구리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기하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월 3일 날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천일을 맞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주변에 보좌진들이 득당을 하니까 문 대통령의 SNS에다가 몇 가지 문장을 남겼다고 봅니다 그 문장 중에서 저 눈길을 끄는 것은 돌아보면 거저 1, 1, 1 또 1이었습니다 라는 걸 SNS에 올렸습니다 딱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가 하면 돌아보면 거저 삽질, 삽질, 삽질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으로 나라를 거의 파괴 수준으로 내몬 거죠 나라 자체를, 경제 자체를 완전히 파국으로 내몬 겁니다 경제 자체를 완전히 사회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하지 않아요 될 일을 수없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1, 1 또 1이었습니다 지난 천일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그걸 천일을 되돌아 보니까 삽질, 삽질, 삽질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죠 문 대통령의 종착지는 어딜까? 아마도 실물위기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실물위기에서 시작된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으로 재임 중에 경험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2월 4일날 방송됐던 열렬한 추종자, 냉철한 관찰자라는 방송을 보고 에덴 브이님이 댓글을 남겼으면 아주 짧습니다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실망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인기를 끄는 사람도 예를 들면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열렬함으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옳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발언은 다 정당하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선택은 다 바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 가운데 일부는 열렬한 추종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대쪽에서는 거리를 두고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말이나 선택이나 행동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 양반이 내리는 선택이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냉철한 관찰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열렬한 추종자들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들은 대체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독특합니다 특히 냉철한 관찰자들의 경우에는 그리가 먼 존재로 보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50부 100보다 늘 실수할 수 있고 늘 자신의 이익 앞에 눈이 가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열렬한 추종자는 그 사람 자체를 완전함에 가까운 존재로 보고 냉철한 관찰자들은 사람 그 자체가 상당히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자기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나은 사람을 보는 거죠 에덴 보인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질문으로 궁금하신 부분을 물을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안목을 크게 확장하실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제가 새롭게 출범시킨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그런 새로운 채널을 또 보시고 구독하시게 되면 나날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젊은 분들에게 공병호 자기경영을 권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은 문장 하나에 그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룰 수 있는 좋은 시절입니다 감사합니다